아.. 뭐라고 해야 할까요? 가수가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처음 해봐요 맨날 연주는 자주 하고 노래도 자주 하는 편이니까 내가 혼자 영어회화하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내가 가수부나 그런 느낌이 잘 안 드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 4년째에요 4년째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좀 혼자 하는 건 안어색한데 이제 기회는 주저 많으니까 어색해요 이 곡을 오랜만에 하는데 막 이렇게 좋은 연주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이올리나 바이올린 소개 못 드렸나요?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춤 춰주세요 이건 안 친해질 것 같아요 사랑은 꽃이 되고 드릴게요